에이커라인 에이커라인 이리와 함께 을 안에서 뺏라인 을 안에서 뺏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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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제지 메테오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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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메이크업과 새로운 헤어여 하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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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신아! 원래 에너지가 많은 친구입니다. 진지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팀에는 또 이제 분위기 전환을 주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. pasado, 다른 사람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는 그럴 때 새로운 체크의 아스트레터가 되어서 네, 이러한 경험이 나오니까요. 이제 바로 Pepaga이 많이 나와요. 지금 또 다른 상황이 가능하고요. 그는 이 새 overall 새로운 상황입니다. 저는 그 Geschäft은 좋은 시간이야. 그래서 그 팀의 Dynaz 생명과 함께하고 있는 팀이 좋은 시간과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는 정말 좋은 게임이야. 포시빅에서 뛰게 되는 건 처음인데 사실 첫 포시빅 자체가 한국팀이 아니라 외국팀이라서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. 아, as an individual, yeah, I think a really good player and that's why I think it really fits on our team. It looks so good! Ready, Q! 조금 더 놀라게 액션을 좀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자, ready, Q! Q! Okay, thank you, thank you! I don't mind content usually, but today is like really cold, because they like have us in the Jersey zone. They are very thin. I don't mind content, I think it's fun, but it's kinda cold today. 제가 예전에 있던 팀이 T1이었는데 T1에서는 나 형들이랑 많이 게임을 했었는데, 이젠 여기서는 제가 형이거든요.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챙겨주는 그런 놀이 되어있어서 색다루해요! Three, two, one,! Go! Q.èslave 일본 팬분들은 저를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itched 일본 리그 처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Q.90! 액션! 큐! 손 한쪽 잡아줘 손 한쪽 잡아줘 이거 뭔가? 片足で立って 足の裏の映像を 撮るっていうのだったんですけど ある程度までやった後に 撮り直しみたいになって でも足の裏だったら 俺じゃなくていいよなって 結局スタッフの方が じゃあ ラズじゃなくていいね みたいになって 皆さん 2024年も 頑張れます 戦いしてくれたらうれしい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次はT1をごくほども 成功するのは ジェンジエンジェイでも 成功できたらごくいられます とても嬉しいです 去年でごくT1の位置に 終了についても I am in Korea for the first time. I am trying to find the new jeans members right now. Strong thing about him is that he has a good aim. And he was the best player in 2022. So his威 strengths are very good and he has some good ideas als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캐빈이 좀 모길래 DRX 선선도 다 올게요 올라가나요? 아니 아니요, 안 올라가요 저희가 아니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출발! 제 꿈이었어요, DRX에서 아니요,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... 다들 좀 게임 잘하게 생겼어요. 무섭네요. 시즌이 좀 기대됩니다.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. 촬영을 너무 재밌게 했고 선이의 경쟁을 하기 전에는 같은 게임하는 동료이자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서로 더 높은 곳에서 같이 만나길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하나하나, 천천히. 인터내셔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. 그래서...